이게... 와, Y색이 엄청 오랜만에 보는데 이걸 먹어야 돼 아, 설레이버거 찬넷 투어의 마지막 장소 온 걸 쉽게, 쉽게 100점 드릴게요 아, 100점 드리겠습니다 계속 올라간다,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결국에 승민 씨는 4점 드린 거예요 네 야, 먹지 마, 먹지 마 저는 약간 좀 많이 심화스러웠어요 약간 좀 많이 심화스러웠어요 0점은 그냥 3.5점 4점만 먹어, 4점만 네, 대신 오늘 이렇게 저희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엄마, 아빠 아, 진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올 줄은 몰라서 맞아요 아침부터 준비를 했는데 많이... 얼마큼 준비했는지... 아니, 진짜... 감사합니다. 많이 먹으러 많이 먹으러 많이 먹으러 왔습니다. 기억 확 됐네. 이제 먹을까요? 예! 잘 먹겠습니다! 잘 먹겠습니다! 밥은 조금만 먹고 고기 많이 먹어. 고기는 해주세요. 땡큐. 한이 형도 고기 먹고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맛있어? 양고기! 우와. 우와. 한이 형 호주 온다고 해서 계속 양고기 얘기만 했었는데. 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이거 찬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. 우와. 처음 먹어도 안 돼? 우와. 맛있다. 와. 와, 이길 수 없어. 우와. 와, 진짜 너무 맛있는데? 이렇게 맛있어. 아, 진짜 이거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어. 너무 안타깝네요. 집에 와서 밥 먹는 느낌.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다. 우리가 여기 옆에 공항 왔었잖아요. 응. 아, 얘들아. 대박인 거 같아. 아름다워. 너무 예쁘다. 꽉! 아! 아! 별도 보이고. 시원하고 공기도 좋고. 초록 색깔, 하늘 색깔.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. 다시 오는 게 너무 좋았지. 저도 찬이가 집에 오니까 빡 찬 것 같아. 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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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온 것도 아니고. 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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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못 뵙게요 대박 낙타해 멋있어